경기도가 내년부터 공공배달의 배달특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에 들어갑니다. 이 밖에도 경기교통공사를 본격 운영하고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의 경제와 교통, 재난안전, 체육 분야 정책을 구영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 판매를 한 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손실금의 일부를 보상하는 공적 보험 제도인 매출 채권 보험.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제조 중소기업을 위해 매출 채권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내년에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경기지역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에 매출 채권 보험 가입 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당하거나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 거래 피해를 받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를 위한 상담센터도 운영합니다. 경기도는 콘텐츠 산업 공정 거래 상담센터를 통해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 거래 환경이 경기도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독과전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의 배달특급 서비스는 내년에 27개 시군까지 확대 운영되고 경기지역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해 관리하는 교통전담기구 경기교통공사는 오는 2월 직원 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경기도 공공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운영과 관리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스포츠 분야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사업도 추진합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육종사자는 약 3개월 동안 단기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스포츠 분야 위기국복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는 방역물품과 비대면 스포츠 교육 콘텐츠 제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엔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경기 밀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장려금과 수매자금 등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